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송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8월달 버전이라 보시면 되요 7월 31일 기준으로 다나와 최저가 제품의 세가지 종류의 평균가격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찍혀있다 보시면 되고요 모든 제품은 똑같은 가격 기준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제품별 가성비 비교하기가 정말 좋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요새 새로 나온 제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미리 수록을 해뒀습니다 보시다시피 7900gre 제품과 얼마전에 잠시 페이퍼런치 했다가 다시 판매를 시작한 4060차의 16개월까지 다 수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구매하신대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요번 표도 육포님이 도움을 좀 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서 저와 함께 가장 가슴이 있는 그래픽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이 사실 70이라서 퍼포먼스 라인업이죠 근데 제가 하이엔드 구간에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3080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3080은 전세대 하이엔드 맞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구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밑으로 내장이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단종이나 품절 직전이라서 뻥은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 바로 4060 차이인데 이 둘이 성능 차이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납니다 뭐 QCD 기준으로 보면은 한 24,5% 차이나기 때문에 사실 4070의 위치는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하이엔드에 가깝다고 보고 이렇게 짜던 거니까 너무 그렇게 댓글로 70을 여기 넣어놓냐 이런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4070부터 4090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정도 하이엔드에 가까운 제품인데 요놈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요? 네 4070이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원래 여기 있을 놈이 아니죠 그다보니 가성비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픽카드는 위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나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끄트머리에 잡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라서 심지어 이거 끌어내려서 뭐 4060, 8GB, 16GB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3종 가성비로 봤을 때 맞죠? 같은 4,000원대니까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QHD 모니터를 쓰신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할인도 뭐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 목록에 넣으셔도 괜찮은 추천 제품을 생각하고 일단 이 제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실상 전멸입니다 뭐 6,000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3,000 시리즈라든지 이런거 다 상위 제품은 단종이거든요 단종이에요 품절 단종 수입을 안해옵니다 생산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가 안되고 조만간 나올 7,900GRE 정도만 살짝 가격적으로 나오는거 보고 추천할지 안할지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제키면 됩니다 제키고 나오면 바로 위가 어떻게 됩니까? 4070의 바로 위는 결국 4070Ti가 됩니다 4070Ti는 4070 대비 확인이 성능이 높은 또한 25%에서 30% 정도 차이납니다 확인이 성능이 높은 제품이라서 실제로 여러분이 QHD 상업으로 게임을 한십종을 돌려보고 평균치를 보면은 100프레임 중반이 넘어갑니다 뭐 고상형 게임이라 부르는 대부분 게임이 100초 중반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QHD144 모니터나 울트라 와이드 QHD 모니터 쓰실 때 그럴 때 괜찮은 그래픽카드입니다 다만 4K로 갔을 때는 중업을 하더라도 100프레임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사실상 상업을 해버리면은 70, 60프레임 정도로 확연하게 떨어져 버리는 터라 4K에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그래픽카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 QHD에 고급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면 괜찮은 제품을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가성비 2위기 때문에 뭐 4070 사기 싫으면은 조금 더 좋은거 쓰고 싶으면 4070Ti 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7900은 어때요 성전님 7900이나 7900 XTX 이 두가지가 제가 알기로 드라이브 버프를 받아서 성능이 좀 더 오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거에요 근데 포로자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아주 큰 포로 오르기로 했는데 다른 게임을 쭉쭉쭉 찾아보면은 아예 차이가 안나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오르더라도 뭐 10% 정도 밖에 안오른 게임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드라이브 버프는 모든 게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즐겨하는 게임에서 큰 폭 올랐다 그러면은 7900 XT, 7900 XTX 못쌀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성능이 엄청 올랐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나 아니에요 뭐 하여튼 게임 한 20개 넣어가지고 만약에 평균을 짠다 그러면서요 근데 여기에 포로자가 안들어간다면은 나머지 게임은 뭐 많이 오르면 16%고 적게 오르는 애들은 아예 차이가 없는 애들도 좀 있으니까 결국 평균 따져보면은 10% 미만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분명히 오르긴 올랐다 까지는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등수가 확연하게 달라질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살포시 떨어지는 7900 XT는 그냥 4070 Ti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러면 될 것 같고 7900 XTX 같은 경우에는 4080 대신 산다고 하실 때 뭐라 안할게요 그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당장 가격도 7900 XTX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이번 드라이브 오프로 또 성능이 소폭 올라서 사실상 4080 하고 거의 똑같거나 4080 보다 살짝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언젠가는 그거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00 XTX 산다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허나 사실 7900 XTX부터 4080, 4090은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저 정도로 가성비 안 좋은 애들 없죠 거의 꼴찌 수준으로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추첨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분들이 사치품을 산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자신에 대한 선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런 보상 기념으로 한 번 아 이거 눈 갖고 지른다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제품이지 내가 뭐 강추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라고 보네요 그러니 이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4070과 4070 Ti 두 제품만 추천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내가 게임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라인업인데요 여기에는 6800부터 2070 슈퍼 같은 거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2070 슈퍼는 전전세대 퍼포먼스급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퍼포먼스급이라 하기에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4060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성능이 좀 아쉽다라면서 우리가 씹는 4060도 이 라인업이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퍼포먼스급이라 부르려면 한 이 정도쯤 되는 애들이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단종이나 품절입니다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4060 Ti 16기가는 실제 게이밍 성능이 4060 8개랑 차이가 없습니다 코어 숫자가 동일해요 그냥 비디오 메모리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 영향을 받는 몇몇 게임에서 소폭 성능이 증가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6기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빼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중에 저번 때 가장 추천했던 상무 60 Ti GDDR 6X X 붙은 제품이 사실상 전화원 괜찮은 애들이 다 품절이 나버렸습니다 재수입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보니 보이죠 49만원에서 56만원까지 5만원까지 평균각이 올랐습니다 이 3종 제품이 평균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인기리에 추천했던 그 3종 제품 다 품절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4060 Ti 8기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4060 Ti가 품절이 되거나 단종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4060 Ti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흘러가듯이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 생각보다 일찍 와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퍼포먼스급 쓴다 그러면 4060 Ti 8기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그래도 6X 아니라도 6는 팔고 있거든요 GDDR6는 그래도 덜 오른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일단 가성비로는 4060 Ti 8기가 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GDDR6X에 비해서 전성비가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4060 Ti GDDR6 모델도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말고 구형 모델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격 괜찮은 게 있다면 뭐 업어올만한 것 같습니다 새 거로 살 때 자 그리고 그 밑에 7600 하고 6700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 6000 시리즈는 드라이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6700 XT를 쓰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깜빡임도 거의 없고 특정 게임이 튕기거나 프레임이 너무 쳐지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신규 드라이브 업데이트 되면서 잔재점이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6700 이거 추천할 만한 것 같고 7600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큰 이슈가 별로 없던 제품이죠 물론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7000 시리즈는 원래 6000 시리즈 보다 이슈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성비적으로 이 둘이 매우 흡사한데 상황을 봐서 둘 중에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은 진짜 독인객인이고 전성비도 독인객인이거든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 둘 중에서 더 싸게 찍혀있는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퍼포먼스급에서는 진짜 가성비 생각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당장은 7600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엔비디아 제품 선호한다 그러면 4060 Ti 그냥 DDR6 제품 하고 그리고 4060 Ti 8기가 이 정도 쯤을 구매 목록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60이 있는데 4060은 여기서는 좀 추천하기 애매한 게 7600이나 6700보다 확연하게 성능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더 비쌉니다 맞죠? 그래서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막상 4060 하고 4060 Ti 하고 보면 한 10만원만 더 투자만 갈 수 있는데 성능 차이가 제법 나아요 물론 FHD에서는 그나마 좀 이 정도면 20% 차이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근데 QHD로 넘어가면 거의 뭐 25% 가까이 또 차이 나거든요 벤치로 어떻게 하냐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차이가 좀 벌어져 가지고 이건 절대 같은 60 이라고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4060 사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도저히 이 주변에 인접하게 살 게 없다 그러고 나는 AMD가 절대 싫어서 못 사겠다 그럴 때는 4060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거 같은데 가격도 조금 내렸고 근데 당장 추천하기에는 사실 제가 뭐 양심상 찔릴 정도로 이 라인업이 좀 괴롭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은 이 녹색 네 제품을 추천한다 하고 넘어가고요 메인스트림 한번 볼게요 실제 많은 유저들 혹은 PC방에서 자주 쓰이는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이 메인스트림 라인업에는 뭐 전세대 하이엔드도 성능 비교용으로 집어넣었고 실제로 그냥 메인스트림 애들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은 몇종 안되니까 판매되는 제품만 긁어서 한번 같이 보면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내놓은 A시리즈는 가성비가 너무 구립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성비가 구려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요 성재님 A750이 그래도 2등인데요 자 그럼 1등하고 비교해 볼게요 1등 얼마입니까 가성비 1등 25만원요 2등 얼마입니까 35만원요 10만원 차이났네요 10만원 차이났네요 그럼 가성비 2등이 성능이 좋은가요 아니죠 성능은 가성비 1등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죠 물론 고해상도로 갈수록 가성비 2등이 나아지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절대 성능이 비슷한데 FHD에서 이 정도급에서 QHD 쓴다면 잘 없거든요 저사용게임하는거 아니면 QHD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결국은 FHD에서 돌리게 되는데 FHD 기준으로는 A750보다 6600이 소폭 잘 나와요 게임 종류보다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둘이 동급이라고 칩시다 동급에 1,000 대 10만원 차이나면 A750 쓰고 싶어요 그렇다고 A750에 특별히 뭐 RX 6600보다 안정적인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둘 중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6600이 이기고 그리고 6600 보면서 3960 시리즈를 보니까 3960 8기가는 성능도 안좋은데 12만원이나 더 비싸고 성능 좀 더 좋은 3960 12기가는 가격을 14만원이나 더 줘야 되고 참 애매합니다 이 가격이면 솔직한 말로 그냥 4060 쓰는게 맞지 아니 성전이 4060 방금 추천할만한 제품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6600이 쓰기 싫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입을거 덜 입고 먹을거 좀 덜 먹고 술 한차 덜 마시고 군것질 하고 싶으면 좀 참고 그냥 여기급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퍼포먼스급이 오히려 가선비가 좋아 보일 정도로 6600을 빼고 나면은 메인스트림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황 회장이 너무 좀 406권 가격을 높여 찾았어요 얘가 사실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이쯤으로 내려왔으면 한 39만원 정도에 그러면은 당연히 뭐 406권 12기가 대신 406권 사면은 아유 가선비 괜찮고 쓸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천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겠는데 처음 내놓을 때 46만원 내놓았더라구요 그나마 지금 가격이 좀 내려서 44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조금 더 내려서 충분히 실제 메인스트림 살만한 뭐 30만원대 가격 30만원 후반대라도 만들어줘야 4060이 그나마 욕을 덜 얻어먹고 제가 추천할만한 라인업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솔직한 말로 그냥 이거 쓰거나 아니면 바로 이걸로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오죽하면 AMD 글카를 추천하겠습니까 거의 뭐 2년간까지 추천 안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RX 6600 한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사실 뭐 얘들도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3년 전에 메인스트림 하위로 나왔으니까 요새는 이제 메인스트림을 보기 좀 힘든 성능이죠 자 메인스트림은 어디입니까 4060이라고 볼게요 4060 성능이 137%인데 1290 성능이 77%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성능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는 그냥 엔트리 라고 보는 거 맞겠습니다 엔트리 라인업은 FHD에서도 옵션을 타입해야 되는 게임이 많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660 Ti 평균 프레임 나와있잖아요 78프레임이잖아요 1690프레임은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니까 70프레임 뭐 내외 정도 나올텐데 이게 FHD에서도 그런거에요 그다보니 그다보니 초고사양 게임 하다보면 60프레임도 안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다보니 이거를 게이밍 글카라고 여러분한테 내가 추천하는게 좀 애매해요 차이가 그냥 6600가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쨌든 엔비디아를 선호하고 내가 게임은 저사양게임 위주로 한다 그랬을 때는 1669 슈퍼 까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나마 여기서 가성비 있는 놈이거든요 나머지는 가성비가 처참합니다 없어요 그냥 사면 안되는 놈들이에요 그냥 아무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트리 라인업 1669 슈퍼 한쪽만 딱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엔트리 보다 더 밑에 있는 로우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몇몇 제품은 오히려 내장 그래픽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정도로 성능이 안좋습니다 뭐 이정도 쯤 되면 내장 그래픽하고 비교해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 내장 그래픽 이정도 성능이 나오거든요 얘 성능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기보다 화면 표시기에 가깝거든요 화면 표시기가 가깝는데 화면 표시기를 이정도 비용을 소비하라고 20만원을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CPU를 사세요 그리고 요새 AMD도 웬만하면 내장 그래픽 다 들어가 있고 인텔도 그렇죠 F모델 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내장 그래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 이상 이런 화면 표시기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저사인 게임 할 때도 프레임이 많이 안 뽑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20만원 주고 사라고 얘기를 못 할테니까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제품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8월 초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4060이 한 2,3만원만 더 떨어지면 제가 추천 목록에 넣을 것 같긴 한데 그 가격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4060T에도 별로 추천 안하고 싶은데 4060T를 4060T에 팔려고 요새 물건을 안 들고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제품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는 좋은 소리 하기 힘듭니다 좋은 소리 하기 힘드네요 MD라도 적당히 가격 더 낮춘 상태에서 어 잘 유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건 충분히 가져오면서 어 그러면은 엔비디아 대신 메인 스트림이나 퍼포먼스는 그냥 MD제품으로 가는게 그나마 유저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PC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하하하 그래픽 드라이브 많이 완화됐으니까 MD제품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하 한 2년 추천 안하다가 추천 안하다가 좀 어색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휴가기간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곧 휴가니까 아마 매장 문도 안 열거고 어 유튜브 댓글도 못 달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번주 제가 한 수요일 오후부터 댓글 못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세요 저 가요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